내년 실제 공휴일은 올해보다 2일이 늘어난 68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내년에는 신정과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이 일요일, 추석 연휴 첫날이 개천절과 겹치지만 대체 공휴일과 대통령 선거일이 포함돼 실제 공휴일 수는 총 68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는 원래 10월 3일부터 5일까지지만 첫날이 개천절과 겹쳐 6일은 대체 휴일이 되며 주말과 9일 한글날로 이어져 7일까지 연휴가 이어집니다. 설날은 대체 휴일이 포함돼 4일 연휴며 어린이날과 성탄절은 각각 3일 연휴입니다.